안녕하세요. 저희 마그네트입니다. 오늘은 이 검정색 자석, 페라이트 자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페라이트 자석은 기본 원형, 링형, 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규격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.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석이기도 하고요. 가격 저렴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약 1,500에서 1,800가우스의 자력 세기를 가지고 있고요. 약 4,500도 온도에서도 자력을 잃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고온용 자석이기도 합니다. 페라이트 자석은 기성품 외에도 원하시는 사양으로 제작이 가능하고요. 규격 내에서 링형, 사각의 경우에는 커팅 작업도 가능합니다. 가우스 측정기를 통해서 약 1,900까지 발생하는 페라이트 자력 세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. 페라이트 자석은 기본 두께를 기준으로 M극, S극이 나뉘어지는데요. 특수 사양에 따라서 원하시는 극성으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. 단, 제작 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납기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페라이트 자석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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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